오븐에 이제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됐죠 예 바실레 선수 아 작지 움직임에서 따라가면 안돼요 일단은 잘 잡고 서 있습니다 그렇죠 왼손 뿌리쳐 줘야 됩니다 완벽하게 뿌리쳐 줘야 됩니다 잡힌 상태에서 지금 위험해요 안되요 바라보치기 들어오죠 자 그대로 예 자 굳이 연결해야죠 자 일어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젊은 선수답게 속도가 상당히 빠르군요 일단은 우선 경기 흐름을 조금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초반에 지금 이 파비오 선수의 어떤 바실레 바실레 선수의 몸놀림이 좋아요 자 안돼 안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거 안되는데요 안됩니다 이게 어떻게 한판이 되나요 자 일단은 떨어지는 탄력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네 그대로 한판을 선언합니다 자 너무 지금 허무하게 일단 갓다리 걸기에 네 한번 봐야 되겠어요 조금 그 넘어가는 타이밍이요 한번 멈췄다 들어갔거든요 멈췄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절반을 줘도 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네 일단 승자는 파비오 바실레입니다 그 메달을 파비오 바실레가 목에 걸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그동안 준비했는데 그 아직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 올림픽을 노리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조금 이제 마지막에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거 있으신가요 중결승에서 일본 선수를 이기고서 좀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기분을 제가 조절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꼭 끝까지 집중해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다고 coment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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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